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해온 나이가 좀 드신 경영자를 만나면 조심스럽게 자주 털어놓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세대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래 기업에서 관찰되는 특별하고 또 특이한 그런 현상에 주목하게 됩니다. 3월 31자 중앙일보는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특별한 현상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상재 기자 외에 3명이 발로 뛰는 취재기사 내용은 제목은 월급이 적다. MJ 셀리만 길게 드러누웠다. 그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월 말에 sk하이닉스의 보상체계 산전과 임금인상 논란과 관련해서 촉발된 그 현상이 국내 4대 그룹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계열 사이에 입사연도가 낮은 사무직 및 연구직 사원 3천 명이 생산직과 도별도로 새로운 노조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의 불만은 기본급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각각 역대 최대급의 임금인상률과 직급별 초임인상 카드를 내놓으면서 사원들을 따둑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성가급 기준을 앞으로 대폭 개편하겠다. 이런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MJ세대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움 세대에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J세대를 합친 그런 세대군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아주 젊은 그런 직장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8일 날 임금조정협의가 결렬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의 사내 게시판에는 이른바 드럼 눕기를 표시하는 그런 이모티콘이 등장했습니다. 이 회사 일부 직원들은 그런 이모티콘을 통해 가지고 회사에 항의를 하는 그런 일종의 경고음을 발신하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삼성전자의 한 간부는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게시판이 수백 개의 드러눕기를 표시하는 이모티콘으로 그렇게 장식된 것을 봤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일단 집단 시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 3월 26일 날 8년 만에 최대 임금 인상폭인 7.5%포인트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지만 이 회사 게시판에는 3월 30일까지도 드러눕기를 나타내는 이모티콘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자신의 입사 4년차로 밝힌 한 직원은 대표이사인 이석희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성과급 산출방식과 계산법을 밝혀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이닉스에서 받은 보상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진화하고 나섰고 또 성과금 재원은 앞으로 영입이익의 10%를 한다는 그런 합의가 이르고 나서야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었습니다. 이 같은 MJ세대의 당돌함에 대해서 나이가 든 간부들은 조심스럽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4대 그룹의 인사팀의 한 간부는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사내에서 가장 불편한 고객이 MJ세대입니다. 사소한 사안에도 지나치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기업의 50대 간부도 비슷한 그런 뉘앙스에 그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들이 외치는 공정이 일단 내 주머니부터 채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처럼 대체로 나이 갔던 세대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들의 당돌함에 좀 놀라움을 표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을 깁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MJ세대는 공정과 평등에 민감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그렇게 그들의 특성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적 구체적이고 또 진솔되고 현실적인 그런 진단을 향하는 분은 이경목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그들은 장기 근속이나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기업 성과를 높이는 그런 구조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저의 진단과 해석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느 세대가 옳고 어느 세대가 틀리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MJ세대와 간부세대가 기업과 회사와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MJ세대가 회사에 대한 그런 관점과 간부세대가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간부세대에게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는 입사를 하면 오랫동안 함께 머무는 곳 그런 종류의 관점이 아주 강합니다. 반면에 MJ세대에게는 회사는 잠시 머물다 옮기는 곳에 관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간부세대에 비해서 기업을 계약의 덩어리 계약의 총합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업관이 충돌하는 것이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MJ세대의 회사 내부에서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간부들은 회사 발전을 위해서 오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익을 상당 부분 양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MJ세대는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상을 원합니다. 기업 간의 격차가 보상이나 급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도 큰 차이를 낳는 것이죠. MJ세대는 계약체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 보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최근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또 LG전자에서 관찰될 수 있는 MJ세대의 불만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세대별 관점과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종의 시대정신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정신이 아주 큰 그런 거시적인 것이라고 하면 기업 간의 변화라든지 급여를 바라보는 관점과 보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라는 것도 그런 큰 시대정신의 하나의 하부에 속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계약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제도하는 쪽으로 기업은 단기적인 성과에 대해서 적시적시 보상하고 또 해고도 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은 자신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조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연화를 촉진하면서 계약처로 바라보는 쪽으로 기업 간이 변해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변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 그룹 가운데서도 공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유일하게 삼성그룹밖에 없습니다. 롯데그룹도 상반기에는 수시채용으로 채용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지켜준 공채와 기수문화가 없어지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기업 관점과 보상 관점과 이에 따라서 회사가 또 인재를 바라보는 사람을 뽑아서 오랜 기간 투자를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사람을 활용하는 그런 쪽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MJ세대와 관련된 그런 갈등과 또 불만의 표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기업 간의 변화가 불가피한 어떤 시대 변화와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